전화도 교육청의 코로나19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코로나19로 학생 간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 등 학습 결손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도움닫기 등 교과 보충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알렸습니다. 이밖에도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심리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